그러면은 우리 먹을 박스를 따로 챙길까? 먹을 박스를 따로 챙겨서 그 한 박스를 사면 되는 거잖아. 그럼 누나 사주세요. 누나 사주세요. 내가 아까 밥 샀잖아. 아 예. 그러네요. 그럼 네가 이번에. 오빠가 살게. 오빠. 내가 사잖아. 오빠. 내가 사잖아. 오빠. 누가 그냥 정말 친한 친구자이잖아요. 오빠. 친구자이잖아요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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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혼자 사는 데서 하트 시그널을 찍냐고. 아니 왜. 왜 오늘 작정을 하고 나오셨어요. 하트 시그널이 아니고 지금 신혼일기야. 아니야 아니야. 아 이거 정말. 왜 남으로 가지? 왜 사다리는 나만 쓰는 거야. 아니 왜 사다리만 시작하는 줄 알았어. 천어. 되게 고독해 보인다. 되게 사람이 있어. 알죠금 철호철했으면 챙겨줄 거죠. 나무 상관없이 한 박스. 오케이? 시작. 시작. 저게 종비도 보인. 저게 종비도 보니. 저게 종비도 보니. 저게 종비도 보니. 너희 이거 뭐야. 너희 뭐야. 청춘드라마에서 그냥 종비별로 하면서 박근혜. 왜 이렇게? 갑자기? 갑자기? 왜 이렇게 했어? 아 이현이 과일방구도 하나 들어오겠네 야 뭐 착즙주스 이런 거 보면 아니면 화장품이 있지 복숭아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손자국 나 제가 이게 덤벙대잖아요 손자국 나와볼까봐 그래요 조심하느라 진짜로 조심하느라 어 이건 각도 본건데? 이건 지금? 아니야 카메라 이상은 따로 못한 거 같아 아 이거 100%야 어 없어 없어 단자카메라 24시 있잖아 세이드로 보이지 세이드로 세이드로 세이드로